역시 백수단 선배님.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법.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 나타나네. 샤이니 월드 랩인데요.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링 블링 이스 종현. 우리 방역팀은 태민. 두부 올리단 온유. 샤이니 만능 녀석 기. 불꽃 카리스마 민호. 마이 네임 이스 민호. 처음엔 그 남자애가 너무 미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안심스럽더라. 나도 너 좋아하는데 나도 너 미치도록 좋아하는데 왜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을까 나도 내가 정말 안심스럽더라. 좋아? 좋으냐고? 웨딩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며? 나 없이 못 산다며? 너 죽었어? 야 내 구사기야 씨. 야 자본 분. 본사에서 축구단 해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거 기자도 알고 매점 마지막도 알고 개나 쏘라 타하는데? 우리만 몰랐잖아. 처음엔 계획한 게 있구요. 애들이 시켜. 애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은하 안 됐고 나오면 죽인 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누가 시켰네?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난 여기서 라임과 플로우로 내 배치. 저 오늘 쫄릴 것 같긴 한데 그냥 준비 많이 했고 느끼는 게 이렇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누나는 내 여자니까 그거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노래 잘해? 네.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만큼 높은 노래 좀 잘 올려보고 그런 소리 좀 들어가지고요. 누나와 같이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고요. 좋은 인형이 되고 싶네요. 야 연습하지 않고 내려와. 연습하지 않고 내려와. 아 할까요? 이제. 너를 동생으로만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마 누나는 내 여자야 니가 뭘 알겠냐고 그려나게 된다고 까본다고 하지마 여자야 누나는 내 여자야 여자야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